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우수와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숙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선택과 결단이 있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올바른 신앙살의 시작은 나를 향한 우리 가정과 후대를 향한 우리의 산업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바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신앙살이 시작되어집니다 본당헌당 이후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237 성교회의 원년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3운동과 3인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라는 것은 참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상황과 환경도 시시각각 변해가지만 정작 그 속에 살아가는 나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래 살아온 체질과 틀과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37 성교시대를 맞이해서 교회와 현장은 삶운동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나는 우리 가정은 여전히 옛 체질 옛 흐름 옛 상태 속에 머무고 일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려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택과 결단이 따르는 초월적인 25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 갱신, 개혁, 내 힘과 수준으로는 내 의지로는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디어 매체에 나와 있는 한 기사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변화에 성공하는 가능성은 거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겨우 변화, 갱신, 개혁에 어느 정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라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힘,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25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새로운 전도와 성교의 흐름에 방향을 맞추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참된 변화와 영적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과 결단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와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와의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와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와가 110세의 죽음에 생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남긴 유엄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난의 많은 땅들을 정복하고 차지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 정복 정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가난 땅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의 우산과 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장세기 3장의 세상이고 사단과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과 현장에서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선택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세상 광고에 보면 나와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고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선택 아니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육신을 위한 선택 아니면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러한 정확한 영적 기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이란 나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라는 이 함정과 울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마주치게 될 선택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3원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탁월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선택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오늘 여수와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도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 하오리니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나가면서 육신적인 정복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 전쟁도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은 차지하고 정복했지만 가난한 땅 바로 이방 사람들이 가진 그 사상과 우상 문화에 조용히 영향을 받고 거기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여수와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남은 가난한 정복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삶운동을 놓고 삼인일조를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임직받는 우리 피택 중직자분들은 훈련을 놓고 또 임직 헌금을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놓고 나의 산업과 경제 현장을 놓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 제목을 잡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2월 말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가면서 처음 품은 결단과 결심 중심들이 자꾸만 현실에 부딪히고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고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이 들기도 하고 나의 한계 속에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지역의 미션과 사명들을 위한 언약적인 도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결단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단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 내가 뭘 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겠다 이전에 그 하겠다를 가로막는 주저하게 만드는 버리는 결단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버릴 것이냐 예수님께서 감남산 집중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뭘 해라가 아닙니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집중훈련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숨은 상처 남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지만 내 내면 속에 깊이 숨겨 놓은 근원적인 불신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옛 체질과 옛 틀 이러한 것들을 수십 년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채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심지어 헌신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사건이 터지면 이 모든 것이 폭발하면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버리는 결단을 싸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해로 여기는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그 배설물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버렸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버려집니까? 내 기준 버려집니까? 내 동기 내 야망 내 의지 버려집니까? 결코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매일순간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케 한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나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을 위에서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 이 선택과 결단이 있는 삶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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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